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말씀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요 오늘 마음은 열고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시인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활의 첫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망가고 도망가도 내 인생에 따라오는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벽하게 해방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짜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호흡으로 하는 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듣고 계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그 부모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예비하신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자꾸 거짓말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분을 주셨고 흑암 세력을 꺾을 권세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사용하십시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도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세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권세는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파송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하늘 군대가 와야 될 이유가 없겠지요 군대를 어디에다 보냅니까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와 청군을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스푼을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면서 정말 금수저 은수저 좋은 배경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까 좋은 게 있다 좋은 게 없다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요 정말 다이아몬드 스푼과 비교할 수 없는 스푼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날 때 천국의 스푼을 물고 태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누리십시오 아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고 배경이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태어날 때 천국 배경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이거 전부 세상 나라 얘기 아닙니까 육신적인 얘기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사단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바벨탑처럼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이고요 나는 내가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즐겁게 살다가 갈 거야 했는데 결국 노아 홍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멸망과 홍수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게 이제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갈 곳이 있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자녀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다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보자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우리 안에 담아놓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 보면 17장 21절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하고 전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천국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흑암 세력이 영원히 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요 당당히 가십시오 마음에 이 마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처서에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 장소에 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집에 들어가시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 임하였느니라 직장에 일하러 가십니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 임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사람 만나셨습니까? 뭐 겉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만남에 임하였느니라 이걸 놓치고 있으면요 전부 육신적인 얘기에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천국 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에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옥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안 갈 거니까요 또 가는 사람들 거기 가면 뜨거운 불이 있다니까 가지 마라 뜨거운데 가지 마라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죠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갈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옥토에 뿌린 씨와 같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옥토에 뿌린 씨와 같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인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자리에서 예배 회복할 때 100년의 축복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계신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다스리고 계시다 언약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00배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의 작은 헌신이 100배의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정말 쬐끄만 씨입니다 볼펜으로 한번 콕 찍으면요 거기에 이제 검정색 점 하나 찍히잖아요 딱 고만해요 겨자씨가 바람이 휘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자라고 나면 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겨자씨만큼만 누려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시간 누르십시오 겨자씨만큼만 누려도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라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누가 안 도와주나 사람 안 도와주는 게 섭섭하고 원망스러웠는데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배경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배경입니까? 갓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 땅 속에 보화를 묻어둔 것과 같다 천국은 보화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 이 설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해야지 알죠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난한 땅을 점령할 때 여우수아를 통해서 가난한 땅 들어갈 때 이미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대대로 그 집 가문으로 이어져갑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그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사서 소유하고 하면서 그 집 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전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다른 건 다 두고 집에 보화가 있으면 이 보화를 자기 밭에 묻어놓고 간 겁니다 들고 도망다니다가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죽어버리면 또 그 보화를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집 안 땅이니까 그 땅 밑에다 사람들 모르게 보화를 숨겨놓고 가는 겁니다 전쟁 끝나고 오면 그 집 안 사람들이 다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니까요 또 그 아버지가 죽어도 그 아들한테는 그 땅이 물려받으니까 그 보화가 그 집 안에 그대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이 일어나가 이럴 때 보화를 자기 밭이나 자기 땅에다 묻어놓은 겁니다 오늘 그 비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땅 가진 사람 중에 자기 땅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농사 좀 대신 제어라고 시키고서 이제 그 싹쓸 받잖아요 또 땅이 많으면 여러 사람들이 일꾼들 데려다가 자기 땅 이렇게 농사 짓도록 시킵니다 그 일꾼 중에 하나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누가 묻은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 주인 집 안에 누가 묻은 건데 주인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조용히 묻어놓고 주인한테 가서 그 땅 나한테 팔라고 하지 않겠냐 그 주인이야 별로 중요한 땅 아니고 쓸모없는 땅인데 왜 살려고 하냐고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내가 이 땅을 사고 싶다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 하나 산 겁니다 왜요? 그 밭 안에는 내 전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보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 이런 것이다 그냥 겉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이고 별 같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천국에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보아가 나올 것이다 천국 누리십시오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게 만드십시오 우리가 주인 되어 있으면 우리 나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는 감추인 보아가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와 같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고 그 진주를 산 장사꾼과 같다 왜 자기 재산을 팔고서 그 진주를 삽니까? 이 사람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고 사는 겁니다 It's not seen by the eyes of other people but the person who knows the value of this pearl they can sell everything that they have in order to get that pearl 지난 3월 달에도 커네티컷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And there was something like this that happened last year in 커네티컷 거라지 세일에서 밥그릇 하나를 산 겁니다 So someone went to a garage sale and they purchased this rice bowl 근데 꽃 그림이 있는 좀 특별해 보이는 도자기 밥그릇을 산 거예요 So they bought this jar or this bowl that kind of looked that had this very unique flower drawing on it 35불에 샀어요 And they bought it for 35 dollars 근데 이 사람이 오게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But this person saw it and they thought that it was very special 감정을 하고 경매를 붙였습니다 So they went to get an estimate of how much it would be 72만 불에 팔렸어요 And it was sold for 720,000 dollars 7 million에 팔린 거예요 7 million dollars 어마어마하죠 So that's a huge value That's a huge amount of money 30억을 주고 샀다니까요 Because this person bought it for 35 dollars 그러면 그 판 사람은 왜 35억을 팔았을까요 So the person who sold it for 35 dollars why did they sell it for 35 dollars 가치를 몰라서 Because they didn't know the value of it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So you need to know the value of heaven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 와 있는데도 그냥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People who don't know the value of heaven even if they have heaven or they're in heaven they just store that up in a storage somewhere 쓸 때 모르니까 고양이 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And because they don't know the value of it they're just using it as a dish for their cats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천국이 있습니다 70만 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함께 있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완벽한 빛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기도하면 되냐? 하면서 함부로 말합니다 우리 예배 가면요 에이 뭐 맨날 그렇게 가냐? 함부로 말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시간이에요 잠깐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는데 아주 좋은 가정 배경을 갖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으로 컸어요 또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 아주 발달된 교육도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배경이 있죠 로마 시민권이 있죠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왜냐 나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은 천국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 우리의 연약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을 붙잡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함부로 말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가진 거 없으니까 저 가서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함부로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연약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을 누리게 됐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뱉게 되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밭의 감수인 보아예요 거출은 안 보입니다 무한한 보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우리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그때 내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을 그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천국을 소유하셨어요 바울이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연약할 때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늘 무엇 때문에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가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다른데요 일을 하기 위해서 밥 먹는 사람이 있고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대충 얼굴을 보면 보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밥 먹는지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지 오늘 예배 나왔는데 한 주간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나왔습니까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어디에 속하십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위해서 밥 먹고 밥 먹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 주간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나오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둘 다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쪽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응답받고 성공하기 위하여 천국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시간 갈수록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옵니다 오늘 이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직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해야 된다 방향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전도하면 축복받으니까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전도합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우선순위를 바꾸면 됩니다 내 잡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내가 오늘 누리는 걸 조금만 다르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성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루를 성공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십시오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직장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 주일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예배의 축복을 주시려고 나의 삶에 응답 주시는구나 이번 한 주간 천국 누리십시오 천국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천국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천국 백성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응답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할 이때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며 밭에 감추인 보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진주와 같은 우리 성도인들 가는 현장마다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